화면 설계 챕터의 두번째 섹션은 UI 요구사항 섹션이에요. UI 요구사항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겁니다. UI를 설계하거나 구현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요구사항을 얘기하는 거겠죠. 순서가 또 있네요. 목표정의, 활동사항정의, UI 요구사항 작성 이렇게 있어요. 목표와 활동사항을 정의한 다음에 이걸 토대로 UI 요구사항을 만든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네요. 목표정의가 뭐냐. 목표정의는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 같은 걸 진행해서 사업적이나 기술적인 요구사항을 정리한다고 보시면 돼요. 인터뷰 진행 시 고려사항은 최대한 개별적으로 최대한 많은 인원의 인터뷰를 진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인터뷰를 많이 진행한다는 것은 앞에서 잠깐 봤던 부분이죠. 개별적으로 진행을 한다. 단체로 모여서 하게 되면 의견을 따라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고요.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는 건 맞지만 소수의 개인 의견을 놓치지 않도록 한다. 최대 1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고 리서치 시작하기 전에 진행하는 것이 좋다. 인터뷰는 가장 처음 진행하는 게 좋다는 뜻이죠. 넘어가서 활동사항 정의입니다. 활동사항은 조사된 요구사항 위에서 방금 조사를 했죠. 바탕으로 앞으로 그럼 어떤 것들을 진행해야 되니 진행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거죠. 활동사항 내가 어떤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 정의를 하겠다는 뜻이죠. 사용자와 회사의 목표를 일치시키는 작업이다. 뭐 이게 당연한 얘기인데 좀 말로 어렵게 써놓으니까 좀 어렵죠. 말 그대로 사용자가 원하는 부분이 정확하게 구현되도록 정리를 한다. 계획을 잡는다. 뭐 이런 뜻이 될 겁니다. 개발에 필요한 자원을 결정해서 리서치 규모나 디자인 목표 등 이런 것들을 정할 수 있고요. 업무를 구분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계획을 작성한다. 자 이거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배웠던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먼저 요구사항 정리한 다음에 타당성을 분석하고 거기에 필요한 게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정리한 다음에 분배해주고 계획한 다음에 구현하고 이렇게 진행하죠. 테스트도 하고요. 항상 같은 비슷한 개념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 인지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UI 요구사항 작성 어떻게 하는지 문제 나와 있죠. 작성 시 고려사항 뭐 여러 가지 나와 있지만 중요한 건 실사용자 중심으로 작성을 한다. 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 되겠죠. 나머지도 뭐 중요하겠지만 순서는 일단 요소를 확인합니다. 데이터 그 다음에 기능 요구 실제로 쓰이는 데이터와 기능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정리하는 건데 어떻게 정리할 건지는 좀 세부사항 나와 있죠.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와 기능 말고 품질 또는 제약사항 등도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품질로 개발을 해야 되는지 또는 개발에 필요한 비용과 규제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황 시나리오 작성 나와 있죠. 여기 좀 오타가 났네요. 죄송해요. 정황입니다. 정황 시나리오예요. 여기도 써 있죠. 자 사용자 요구사항 도출을 위해서 작성하는 초기 시나리오를 정황 시나리오라고 합니다. 육화 원칙에 따라서 이야기 형식으로 간결하고 명확하게 뭔가 항상 똑같은 얘기죠. 자 기능 중심으로 작성을 한다. 그 다음에 함께 발생되는 기능들은 하나의 시나리오로 통합을 한다. 시나리오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이죠. 자 외부 전문가나 경험이 많은 사람한테 검토를 의뢰해서 확정을 하는 거죠. 확정이 된 것은 요구사항으로 최종적으로 작성이 되는 거고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자 넘어가서 UI 프로토타입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프로토타입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다음은 UI 프로토타입. 프로토타입은 항상 같은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어려운 건 없죠. 최대한 간단하게 제작한다. 앞에서 똑같은 개념 봤고요. 그 다음에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능은 반드시 포함한다. 필수 기능은 포함하고 나머지들은 없애서 간단하게 제작을 한다는 뜻이죠. 지속적으로 보완 개선하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요. 요거는 제작 단계가 1, 2, 3, 4 단계 있는데 읽어보시면 간단한 내용이죠. 분석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토타입을 손으로 그리거나 편집 도구들을 이용해서 그린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UI니까 UI라는 게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면 이런 것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이거 이런 것들 메뉴 구성이라든지 왼쪽에 사이드반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대충 그려보는 거죠. 손으로 아니면 이미지 파일이라든지 이미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뭐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할 건데 이런 것들은 어떠세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지금 제가 그린 이런 화면을 보는 거죠. 대충 이런 화면을 보고 이 요소는 이제 위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이 버튼들은 이제 좀 더 간결하게 해서 왼쪽에 세로로 나열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3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다시 만들어서 다시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이건 어떠세요? 뭐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는 거죠. 이걸 제작 단계라고 합니다. UI 프로토타입의 장단점이라고 되어 있어요. 설득이 용이하다. 말로 하는 것보다는 시각적인 부분으로 이해를 시키는 게 훨씬 편하겠죠. 결함 사전에 발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기능의 불일치, 요구상 그 기능의 불일치 이게 불일치라는 게 결국에 클라이언트라든지 사용자 마음에 안 들었다는 뜻이니까 그거를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대신 단점은 반복적으로 작업이 필요하니까 자원이 더 소모가 되겠죠. 그 다음에 프로토타입에 포함되지 않은 기능들이 생략될 수 있어요. 이건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죠.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페이퍼랑 그 다음에 디지털이 있어요. 페이퍼는 손으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지는 않지만 예를 들자면 포토샵이나 파워포인트 같은 걸 이용해서 UI를 그려본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손으로 그리는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겠죠. 그런 부분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위에 거는 당연히 비용이 적겠죠. 얘는 자원이 더 많이 들 거고요. 서로 반대니까요. 장점은 비용이 저렴한 거 말고 회의 중에도 작성할 수가 있어요. 손으로 대충 그리면 되니까. 바로바로 바꿀 수가 있고 그리고 단점은 실제 테스트를 할 수가 없고 상호관계를 표시할 수가 없어요. 이쪽 화면이랑 이쪽 화면에 대한 관계 또는 공유 직접 지금 손으로 그렸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공유를 한다든지 그런 거 하기가 좀 어렵죠. 반대로 이제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장점과 단점이 정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장점은 테스트를 할 수가 있어요. 간단한 테스트 정도는. 그 다음에 수정하고 재사용할 수도 있고 손으로 그린 것보다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게 되면 버튼 배치라든지 정렬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좋다라는 거죠. 대신에 디지털 프로토타입은 프로그램의 사용법을 따로 배워야겠죠. 프로그램을 별도로 사용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페이퍼 프로토타입의 가장 큰 단점은 기대감이 감소가 된다. 아무래도 예쁘게 그린 것보다 손으로 그린 게 못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기대감이 좀 감 떨어지죠. 이거 진짜 이렇게 나오나 이렇게 고민할 수도 있는 거고요.